1. 4. 5. 5.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어요. 하지만 제가 믿음을 준 사람들은 모두 저 때문에 사라졌어요.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던 시간들이 지나고... 저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... 그게 저 혼자만의 욕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었고... 이렇게 되어버렸어요. 모두... 죄송해요. 마냥... 정말 마냥해...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면... 그것은...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는... 세계이기를... 아니요.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을...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을 떼고 있어요.